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3세의 뉴욕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이고 메디케어와 적은 액수의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보스턴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의 권유로 매스 헬트라는 것을 가입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뉴욕 집에 와 있는 동안에 지병이 재발해서 뉴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 커버가 전혀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좀 답답한 사정이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좁은 나라가 아니고 네. 여기는 주마다 법이 다 다르고 네. 주마다의 각종 건강 프로그램들이 각각 다 달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특별히 하면서 메디케이드는 법은 연방법에 의해서 연방 예산의 일부로 조달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주정부에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전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예산 집행을 하고 네. 또 주 자체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주의 독립적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는 인터스테이트 커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스테이트, 스테이트 단위로만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뉴저지의 메디케이드 가지고 뉴욕 가서 메디컬 커버를 못 받는다고요. 네. 또 뉴욕에 살다가 뉴저지로 이사 오게 되면 뉴저지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그냥 이분들은 아마 편안하게 사실들 같아요. 메디케이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스턴 여행을 가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친구 집에서 얘기 들으니까 메스 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데이케에도 커버해주고 약값도 커버해주고 모든 거 다 커버해준다. 신발도 커버해주고 데이터도 커버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거 참 좋다. 나도 한번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메스 헬스 프로그램을 당장 가입해버린 겁니다. 가입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러면 이분은 메스 헬스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면서 주소가 메스에추세스로 변경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주소가 메스에추세스 주민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동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스에추세스의 헬스는 메스에추세스 주정부에서 프로그램을 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메디케이드니까 뭐 어달 데이케어, 약값, 신발, 덴탈 이런 거 다 커버하는 거죠. 네.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변화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메디케어는 주소가 변경돼도 스테이트와 인터스테이트 다 커버하니까 미국 영토 내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메디케이드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라는 걸 모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이 이제 뉴욕 사시는데 친구 집에 갔다가 좋다니까 거기서 그냥 바뀌어온 거죠. 이분을 가입하다 보니까 주소가 메스에추세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메스에추세스에 있는 동안에는 뭐 편안하게 커버를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뉴욕 집에 와가지고 병이 나니까 메디케이드도 없고 또 주소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뉴욕의 헬스 프로그램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하나도 커버가 안 된다. 이런 난감한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 몰라가지고 잘못 일을 저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뉴욕의 메디컬 시스템으로 다시 들어오든지 아니면 보스톤에 주소를 옮기는 김에 보스톤에서 노후를 보냄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노인들이요. 이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 가서도 조금 살고 미국에서 조금 살고 그러다 보면 노후가 되면 진짜 몸이 아프고 노후 질환이 생기면 양쪽이 다 가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태평양 가운데 떠버린 겁니다. 글로벌 커버가 되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건 스테이트 바이 스테이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에 노후의 주거지로 정해놓고 그 주거지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다 완전하게 가입을 하고 시스테마이지를 해놔야 됩니다. 사실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어느 스테이트보다도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또 베네핏도 좋고 또 프로그램들 다양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제 메세추시설 가서 이런 일이 돼버린 겁니다. 메세추시설가 아니고 이제 다른 주, 아리조나 같은 데라든지 프롤리라 같은 데라든지 노인들이 흔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노후의 완전한 주거지, 연구 주거지의 메디컬 모든 프로그램을 시스테마이지를 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주 단위로 진행이 되니까 메디케어가 있으신 분들은 미국 내에서는 어느 주로 가든지 다 커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메디케이어는 메디케이어 디벤테이지 내에 속해 있지 않은 한 독립되어 있는 메디케이어는 미국의 어느 스테이든지 또는 미국의 어느 영토든지 심지어는 꽝, 보리토리코 다 가도 커버가 됩니다. 메디케이어는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영토를 벗어나면 메디케이어는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케이어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메디케이어가 세컨더리 보험에 합류가 되어 있는 메디케이어 어드벤테이지 플랜이 있잖아요. 네. 파트 C. 네. 파트 C. 이렇게 될 경우에는 스테이트 바이 스테이트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 스테이트에 내가 다 가는 스테이트에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커버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메디케이어마저 제안을 받아버린 거죠. 잘 골라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자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친구들도 보러 가셨을 때 언제 또 몸이 아프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있으신 분들은 미국 내에서 전체가 다 커버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다시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네. 주소를 옮기고 주소를 옮기고 주소를 옮기면 이제 소셜 스테이트 주소하고 메디케어 주소는 바뀌어집니다. 뉴욕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뉴욕의 메디케이드 시스템을 알아봐가지고 뉴욕 메디케이드에 가입을 하시면은 뭐 다른 어느 주에 못지않게 커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이 뭐 메디케어와 적은 액수의 소셜 스테리티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메사추세츠에서도 메디케이드가 된 거 보니까 뉴욕에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입니다. 물론 되죠. 메디케어는 이분은 프라이머러로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어드벤테이처럼 합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주소만 바꾸면 됩니다. 뉴욕 메디케이드를 하게 되면은 세컨다리로 메디케어 세컨다리 커버로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